여기 들어가는거에요. 채연이 알죠? 14호 봐볼까요? 봐볼볼까요? 봐볼볼까요? 어? 14호 빼고 또 했는데? 14호 한 번 맞죠? 어제 16호였죠. 15호 공부했던게 얘들 맞아요? 봤습니까? 그렇습니까? 아 아 아 다이스, 하이크, 라이크, 라인, 마이크, 바이크, 파인 헷 종룰 비로 alkal psychic 이렇게 놓을게요 헷 soprattutto 마이스 정말로 체크할 때 나왔다 5개 했을 것 같은데 생디들이야 생디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그렇죠 마이크는 마이크죠 뭐 그 다음에 라인 어? 어 선이죠 선 저래꺼? 여기 있잖아요 이즈비디아 라인 선 줄이구요 그 다음에 아이스 어른으로 아이스 그 다음 바이크 자전거로 그 다음 라이스 쌀 밥 이런게 라이스에요 라이스 그렇습니까 뭐 김치라이스 뭐 이런거 들어봤어요 그렇지? 오므라이스 이런거 들어봤어요? 뭐 들어봤어요? 오므라이스는 쌀로 만든 밥 위에다가 계란으로 이렇게 얇게 덮어서 만드는 음식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멀레이드 그 다음 어멀레이드 라이스 쌀 밥 위에다가 쌀 밥 위에다가 이게 그냥 파인 그렇죠 손하고도 나인 그 다음 나인 뭐죠? 그렇죠 그죠 나인 자전거 들리기 조금만 더 크게 그 다음 라인 그렇죠 뜻은 좋아하다 입니다 좋아하다 like I like you 그러면 난 너를 좋아해 like 이런 와인 와인 그렇죠 동굴이의 동굴을 고등랑 동굴 같은걸 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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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킹 여기도 들어 봤어요? 하이킹 가자는 하이킹 걸어서 여행다니는걸 하이크로 합니다 그리고 도보여행이라고 해요 걸어서 여행다니는걸 뭐라그런다? Hike 명령이랑 Dice 주사위라고 합니다 Dice 주사위 주사기 아니구요 주사위 OK 그다음에 OK OK 뭐였더라? 그렇죠 Dice 그럼 뭐라고 안들려 Line 뭐라고요? Line 선줄은 뭐다? Line OK 언어는 Ice 다음에 포로나무강굴 그렇지 Vine 그다음 Mice 뭐라고요? Mice 한 마리는 Mouse라고 하는데요 여러 마리는 Mice라고 해요 그다음 그 소리로 그 소리로 안들려 난 너를 좋아해 할 때 쓴다 했죠? Like 했습니다 Like 좋아하다 Like 난 널 좋아해 가 보다 Like 난 널 좋아해 가 보다 I Like You OK 그다음에 9 OK 그다음에 Mike OK 걸어서 돌아다니는 거 그렇죠 Hike OK 자전거는 Bike 그렇죠 OK 쌀은 라이스 뭐라고요? 라이스 OK 소망은 Pine 뭐라고요? Pine Pine 뭐라고요? Pine OK 다행해서 진행합니다 에 엉 뱀 뛰어 꺄 뱀 Ap 메 데 베